정신이 한방을 걸것까지야 자 게임이 시작이 됐구요 똑같이 위아래로 가고있습니다 동선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잘 가고있구요 한대팀도 열심히 잘 가고있습니다 이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노코멘터로 하구요 자 지금 잘 가고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득을 볼것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 지금 왔어요 이걸 성공해야되는데 성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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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할수있어요 있는데 다 내려왔어요 이거 빨간팀이 이득본거에요 빨간팀이 이득본거에요 와 이거를 역시 기술이 사기입니다 기술이 야 위험해 위험해 빠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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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빨간팀이 약간 분리했네요 흔들렸었네 레벨링을 보니까 흔들렸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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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로 야 야 빨간팀 불리합니다 지금 극도로 불리해요 야 일단 카노호예언님께서 얼른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레벨업을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레벨링이 딸려져서 밖에 있으면 안돼 밖에 있으면 안돼 그래야지 에너지합니다 과일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주고요 과일도 먹어주고 뭐하나요 지금 위험해요 빨간팀이 극도로 불리한데요 검은콩님 나이키샷 문찬실부님이 돌아가셨을텐데 이거를 잘 막아주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또 이득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야 이득을 조금씩 보나요 봐야되요 이제 봐야되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게 이득 봐야됩니다 트레펄린 지금 잡아야되요 아아아아아아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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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친이 자라졌어요 아아아아 잘했었는데 이거 이거 빨간팀이 극도로 불리합니다 아직까지 진화를 못했죠 큰일났네 이렇게 진화는 했는데 위험하죠 지금 너무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레벨링이 딸려요 한우회원님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됩니다 한우회원님 하신지 얼마 안되셨구나 아 좋았는데 나이스타이였는데 이진이 나이스타이긴 했는데 우와 잡았어요 우와 와 이거를? 이거를? 와아 잘하셨다 자 왜 위로 안올라오나요 왜 위로 아무도 안올라와요 야아 한우회원님 거기에 계시면 안되요 야아아아 위의격 같이 싸워줘야되요 그래야지 레벨링이 됩니다 한명이라도 더 효중한 이때 야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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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회원님 빠져야되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되요 지옥이에요 거기 지옥이에요 돌아가시는 방법을 혹시 모르시나요? 네 자 이거 빠른게임 되면은 한게임 더 하겠습니다 빠른게임 안되면은 네 아 주무세요 화요인님 안되안되 이거 빠른한게임 더 가요 네 그게 날거같애 한복하시고 빠른한게임 더 가요 강종호 보호자 할거 아 진짜요? 아 지금 한복이 가능한가? 탈버 네 빠른한게임 더 가겠습니다 어 자는게 먼저지 않을까 너무나 뻔한 신부였습니다 한복 왜해 아니 한복하 한복해야 한번더 할수있어 한복해 한복해야 한번더 할수있어요 한번더 하려고 한번더 하려고 어차피 머펜트 안갈렸잖아요 하하하하 뭐야 뭐야 오케이 됐고 자 빠른한게임 더 가겠습니다 레전이에요 맞아요 질겜에요 맞아요 여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없어요 여기서 저 그 랭전의 스트레스를 여기서 푸는건데 괜찮아요 그 그 볼 예로 골씨나리는 안하잖아요 지금 랭전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욕해도 인정 랭전은 솔직히 욕해도 인정 하지만 네 랭전이 아닌 경우에는 욕하면 안돼요 저도 버스 탈 아 골씨나리가 있었으면 버스에 제대로 태워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럴순 없니 크 크 유 님네 유키님으로 하겠습니다 유키님 과연 어느 팀이 될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시작이 됐구요 어 맞아요 왜냐면은 아닌가? 아 진짜요? 빅스빅셜 예 시참 0위킹 전패 진짜요? 아니 아까 이기지 않았나? 아까 이기 아까 한판 이겼잖아요 1번과 1번끼리 바꾸죠 밸런스 붕괴 아 그래요? 그래요 어? 1번말고 다 카종음 하하하하 바꿨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카종도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금지는 할 수 없겠지만 하하하하 바꾸었죠? 좋아요 앗 포인트 잘못 깔아 이리란 2번 때문에 뭔소리에요 방송봐야지 곧씨날이 큰일이 된다니까 끝나고나서 꼭 유튜브 곧씨날이 어 저기 구독 한번씩 눌러줘요 약속이에요 유튜브 제가 안되요 깜깜이 절대 안돼요 약속 아 이미 눌렀으면 누르라니까 뭔소리에요 안누르신분 한정입니다 야 야 저기 디펜스 포켓몬은 전혀 없는 아 물론 이제 저기 향기판에는 있긴하지만 야 디펜스 포켓몬이 전혀 없네요 디펜스가 다 버려졌죠 야도란만 있어도 이거 유리하게 흘려갈 수 있는데 오늘 냉전에서 야도란를 한번도 못본거 같아요 솔랭하듯이 게임해야겠다 그래요 화이팅 게임 게임 끝나고 깨워주세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위쪽 아래쪽 중앙 잘 가고 있구요 상대쪽도 위쪽 아래쪽 중앙 잘 가고 있어요 자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가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저 지금 레벨링은 서로 이제 잘 맞춰져 있구요 서로 이야 가운데를 일단은 하나팀이 먹었고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너무 무리했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무리할 필요 없던데 무리했어요 상대편한테 주고 말았어요 레벨링을 이야 잘하고 있죠 그래도 이야 이거를 이야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와 자 했다고 해서 바로 무리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쪽 상황이 지금 파란색이 지금 심각한데 이야 자기는 아니죠 지금 위험합니다 여기도 EV가 잘 버텨줬어요 EV가 잘 버텨줬습니다 EV가 잘 버텨줬어요 이야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이야 EV가 이렇게 이득을 보나요 이야 멋집니다 아 아 빠지는게 너무 느렸어요 위험해요 상황 심각합니다 클루님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고 있어 그러면 안돼요 클루님 골을 넣는것 보다 레벨링이 먼저 합니다 대부분 무리하지 않는 편에서 플레이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십니다 골 무리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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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이 게임 몰라요 자 클루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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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빠져야되요 위험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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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위험합니다 아 너무 무리해요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큐루님 안됩니다 더이켜 무리하시면 안돼요 밑에는 그래도 빨간팀이 좀 이득을 봤습니다 재미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 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위쪽 점이 결정이 나겠죠 자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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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래쪽 아래쪽 빨간팀이 이득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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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보고 있어요 와 순간 못 볼 뻔 했어요 아 파란팀이 조금씩 불리해집니다 아 이야 정확히 어시스티를 잘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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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펄링 위험합니다 아아 잡았어요 큰일났어요 승률은 벌썩 빨간팀한테 조금씩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안잡히던 캐릭터가 잡히고 있어요 이거 위험해요 적신호입니다 파란색팀 적신호입니다 조 XVII 조마 쏘 feel 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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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해주세요 없습니다 다 Jong 와아 야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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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험합니다 야 위험해요 지금 야 절대 야 이 불리함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아직 못했습니다 와아 이걸 탄다구요? 야아 그쵸 탄다고? 오오 깜짝이야 놀랬네요 타는줄 알았어 빨간팀이 이득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해야되요 자 위쪽으로 가야 될 터인데 위쪽으로 과연 검은콩리 지금 레벨을 올릴 때가 아니에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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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를 이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야 검은콩리 그래도 잘 막아놨습니다 먹힐 뻔했지만 잘 막아놨어요 오오 이거를? 이거를? 야 이거는 과연 하하하하 야아 뭐 하하하하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 루카리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저걸 이득을 봤어요 야 이득을 봤어요 저거를 과연 아아아아 야아 거무쿅림 야 막타 야 좋아요 야 마스터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쉽다 그래도 아쉽네요 막타는 굿이었습니다 좋아요 아하 이대로 죽나요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이거는 붙어도 될거 같은데 붙어도 될거 같은데 이야아 이거를 과연 야 잡았구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로 가야되요 위로 가야되요 과연 그쵸 그쵸 파란팀도 은근히 지금 기사기생 하고 있습니다 기사기생 하고 있어요 파이팅 오 뭐야 검콩림 원래 실력이 이랬나 왜케 잘하지 좋아요 이야 아 아쉽습니다 야 그런데 그런데 막아놓고 야아 와아 흐흐흐흐흫 이거 파란팀이 또 모릅니다 레벨링이 파란팀이 되게 잘되있어 아 여긴 너무 무리했어요 에르키 어떻게 되나요 에르키 에르키 누가 잡나요 에이시닉 고와요 안녕하세여 야아 잡았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역전될 수 있습니다 파란팀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한 싸움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한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하나요 뭐하나요 지금 여기있으면 안돼요 닌닌님 같이 싸워야되요 그렇죠 그렇게 떼어놓고 지금이에요 와아 먹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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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먹었는데 다 죽었쇼 야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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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팀이 없어요 넣을팀이 없어요 야아 진짜 잘했는데 근데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 역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잡고 충분히 가면 역전 가능합니다 빨리 가야되요 대신 빨리 가야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1분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안 들어가면은 순 상 없다고 보셔야됩니다 지금 들어가야됩니다 project 지금 들어가야됩니다 지금 들어가야됩니다 로고 자 더 들어가야됩니다 들어가야됩니다 아직 몰라요 이걸 충분히 모릅니다 몰라요 아직 몰라요 긴장의 enix 긴장의 금등을 놓지 못하는군요 요 야아 아직 몰라요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넣나요 넣었구요 또 넣었나요 또 넣었나요 또 넣었구요 또 넣었어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네 롤 비슷한 겁니다 야 이 게임 몰라요 이거 몰라요 야 다진거 이기는지 지는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아 이거를 이거를 역전을 하나요 이거를 역전을 해요 야아 이거를 역전을 하나요 와아 유키님께서 이겼어요 정백 정백이긴 하지만 야아 이게 신부를 알 수 없는 예 신부가 알 수 없는 그런 승부였습니다 erkun 어 아 으 으 으 으